음악 시설을 잠깐 관람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잘 만들었다 다들 이렇게 만족감을 표시해가지고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한번 조사해보니까 동네 문제를 스스로 찾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는 이런 작은 마을 사업들을 활성화시킨 나라가 행복감이 높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을활력소 개선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 4동의 각종 마을 사업들이 중국 4동 동민들에 이렇게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